좋아! 낭만공장 조금컴 조실장입니다 오늘 해볼 것은 라이젠의 최저가를 담당하는 25만원의 가성비 좋은 라이젠 3600 CPU와 에이수스 X570의 보드 조합 그리고 거기에 새로 나온 RTX 2080 슈퍼의 조합으로 게임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5만원의 라이젠 3600 성능 테스트와 게임 테스트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오늘 제가 들고 온 제품은 뭐 다들 알고 있잖아요 나온지 좀 된 제품이니까 라이젠 3600 제품입니다 3600X 아니에요 3700X 아닙니다 제일 아래 단계에 3600 제품을 들고 왔습니다 라이젠 5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최저가가 25만원에서 26만원 왔다갔다 하는 아주 가성비 좋은 가격대고요 인텔 기준으로 그 가격대를 보자면은 대략적으로 9400F를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인텔은 6코어 6스레이드 제품인 반면에 라이젠 3600 이 제품은 6코어 12스레드의 제품입니다 물론 속도도 3.6의 베이스 속도 그리고 4.2의 부스트 속도로 인텔에 비교하면은 얘가 한참 위에요 두 번째로 가지고 온 제품은 X570 ASUS 제품이고요 프라임 프로 라는 제품입니다 전원 부분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깔끔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뭐 ASUS는 모르는 사람 없죠? MSI, 비가바이트, ASUS 거의 이 세 군데로 많이 판매가 되고요 에지락 같은 경우는 사실 브랜드 밸류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ASUS MSI 두 군데를 많이 선호합니다 이번에 테스트에 사용된 제품은 ASUS 제품 X570 보드로 들어갔고요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신 ST컴 담당자님 감사합니다 진행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지금 오픈으로 누드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이 라이젠 3600 그리고 X570 보드 그리고 RTX 2080 슈퍼가 들어있는 조합이에요 메모리는 3200 동작 속도로 구동되고 있고요 일단 CPU 테스트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라이젠 3600의 점수는 3368점을 기록했고요 40만원대의 인텔 i7-8700이 대략 3000에서 3500점 정도임을 감안하면 25만원대로 아주 CPU 성능 준수합니다 이번에는 3D 마크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3D 마크 프레임은 100에서 130 정도로 글카의 저력을 엿볼 수 있고요 글카의 사용률 자체가 90%를 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저가의 CPU와 최고의 그래픽카드가 만났음에도 그래픽카드의 사용률이 이 정도로 끌어올린다 라고 하면은 CPU가 충분히 이 그래픽카드를 감당하고 또 끌어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코어 점수는 26,800점 또 총점은 21,300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임 테스트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36,800으로도 게이밍 컴퓨터가 충분할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배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그는 국민옵션과 울트라옵션 두가지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요 울트라 먼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PU는 동작속도가 4.0대를 유지되고 있고요 글카의 사용률은 간간히 90%를 넘기기는 하지만 평균적으로 70에서 80%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울트라로 하니까 화질 진짜 좋네 맨날 국민옵션으로 배틀그라운드를 해서 그런가 더 그런 것 같아요 평균 프레임은 110에서 140을 왔다갔다 하는 것을 보니까 120 정도 평균 프레임으로 생각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배그의 경우에는 병목이 조금 있긴 있으나 게임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어서 아주 준수한 사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옵션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안티, 텍스처, 울트라로 두고요 나머지는 매우 낮음인 국민옵션으로 플레이를 해볼 거고요 CPU는 동일하게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PU가 굉장히 게임에서도 잘 나오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글카의 사용률은 40%에서 50%대를 사용하고 있죠 오히려 국민옵션에서 사용률 자체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그를 돌려 보니까 오히려 국민옵션으로 프레임이 많이 나오는 것을 CPU가 다 뽑아내질 못한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3600과 RTX 슈퍼의 조합은 국민옵션보다는 울트라옵션 또는 그 아래 단계 최고 옵션 그 정도로 게임을 하시는 게 사용률을 더 잘 끌어내고 그리고 게임의 프레임을 더 올리면서 게임을 하는 방향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게임으로 가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임은 레인보우 6 CG라는 게임입니다 옵션은 울트라로 진행했고요 CPU는 동작 속도 4.0대 유지되고 있고 2080 슈퍼의 사용률은 시작되는 부분에서 7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를 빼고 글카가 감을 잡았는지 그 이후로는 90%대의 사용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균 프레임이 263 정도로 굉장히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좋아요 90%대면 사용률 잘 끌어내고 CPU랑도 궁합 괜찮습니다 아주 준수합니다 괜찮네요 다음 게임으로 가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토탈워 3국입니다 옵션은 최고 그냥 무조건 최고로 두고 갑시다 CPU는 동작 속도가 4.0대를 또 동일하게 유지되는 걸 볼 수 있고요 글카는 97%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배경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이 화면 안에서 노는 만큼 프레임은 80에서 90 정도로 굉장히 좀 낮아요 2080 슈퍼임에도 불구하고 80, 90 프레임이면 낮다고 볼 수 있는데 옵션을 낮추면 프레임은 뻥튀기 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니까 최고 옵션에서 이 정도면 아주 굉장히 좋다고 볼 것 같네요 잘 보셨나요? 시네벤치 3D마크, 배틀그라운드, 레인보우6, 시즈 그리고 토탈워 3국을 여러분들과 함께 플레이하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신 것처럼 라이젠 3600도 40만원, 50만원 호가하는 CPU들 못지않게 게임 성능이 굉장히 잘 나오고 또한 2080 슈퍼까지도 성능을 잘 끌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새삼 라이젠이 굉장히 잘 나왔다고 느끼고요 3600이 이 정도인데 그 윗단계 애들은 또 어떻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죠 개인적으로 라이젠이 잘 나왔다는 것을 느끼는 테스트가 좀 됐고요 게임 용도로 컴퓨터가 나갈 때 라이젠 CPU 3600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견적을 짜면서 참고를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라이젠 3600과 X570 메인보드 이 조합으로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게임용으로 라이젠 3600? 고민하지 마세요 그 이상을 보게 될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팁을 드리자면 AMD의 AM4 소켓을 유지되는 것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AMD에서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가 나온다고 하여도 메인보드가 닫혀줄 거거든요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또 재밌는 제품,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